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지령을 받고 스트레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면서 또 문재인의 특보 역할을 활동을 해왔던 간첩활동, 간첩활동을 해왔던 4명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시하는 혈설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혈설을 쓴 것에 이어서 그리고 국내에 포습 대상사 60명을 추려서 이들에 대한 포습 활동을 검토해왔고 그리고 이들이 국내에서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작행위를 기도해왔던 것으로 드러나서 21세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 하는 걸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광범위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충북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정은을 향한 이들의 혈설 내용을 넣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관철,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또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서 살자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초 정도까지만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김정은 살인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공허부와 이복형을 살해했던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철권 통지를 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혈설을 써서 위대한 원수님, 영도,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혈설은 2017년에 자성됐다고 합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충북 지역의 북한 전이 지하조직을 결성하라 하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자원 조모씨의 질행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한국에 돌아온 약 3개월 뒤부터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했고 혈설은 그 직후에 썼다는 겁니다. 이들은 2017년 8월 13일 청주에서 조직을 결성해서 8월 15일 혈설 사진을 충북 동지회 결성 대회 상황이라는 제목의 대북 보고문에도 넣어서 함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충북 동지회 결성과 내부 동향 보고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국내 합법정당인 민중당과 민노총 동향도 수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지난 2018년 충북 동지회의에 민중당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또 민중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어 오기 위한 사업 준비를 면밀히 하라는 취지의 질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질행을 이들이 이행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었던 2020년 4월 15일에도 북한 공자원으로부터 총선 관련 질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우익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는 것이다. 또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정당인 민중당의 조직의 사상적 대중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북 동지회 결성을 비롯해서 이들이 북한 질행을 받은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습니다. 이들 4명은 2017년 대선 전인 5월 4일 그 당시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 명의로 문재인 공개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A씨가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북한 공자원을 만난 데 이어서 이들은 2017년 6월 24일 이른바 진보운동 세력이 문정권에 대한 환상에 잡혀있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북한 진영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환상, 진보, 또 이런 가축 진영의 문재인에 대한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그렇게 정신 차리고 다시 진영사업을 확실하게 추정하라. 이런 재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포넴팬에서 북한 공자원 리모씨와 조씨 등을 만났습니다.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B씨는 당시 충북 위수산행부 37차단 정보 수입, 이 진영과 함께 또 모 대기업 사업장 현장 재팀2, 또 내국인 신원정보 수집 등의 진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B씨는 1월부터 3일 뒤인 5월 1일 국내로 잠입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충북 동지회 결성 이후에도 관련 조직 체계, 임무분담 등도 북한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구속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그 중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지역의 언론사 대표 D씨. D씨는 모 대기업의 지역노동현장에서 조직건설을 맡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또 A씨는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지도를 맡았고 또 B씨는 민중당 내부의 산하당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고 또 C씨는 북한과 연락과 조직의 중국 거점 마련 등의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D씨 등은 지금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조작이다. 오랫동안 자기들을 사찰해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어간 내용만 보면 그야말로 지금이 아니라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간첩사건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충북에서만 일어났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이런 사건, 이런 조직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에 걸쳐서 이런 간첩활동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크게 두 가지 드러난 간첩과 드러나지 않는 수면 밑에 있는 간첩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의 간첩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으로부터 노골적으로 지금 뭔가 공인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밀당을 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또는 김여정을 통해서 공격받기도 하고 또 당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북전단검지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중한미군과의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자고 연판장을 쓰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북한과의 통신선을 연결하고 또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뿔풀이와 같은 아주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지금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광범위하다. 국정원의 전임 간부는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백여명의 수사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겉으로는 막고 있고 억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정원과 박지원 국정원장과 문재인 간의 청와대와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파일음이 곳곳에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을 때 그 밑바닥에서는 착착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 같다 하는 사실을 보고 아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지금 특별하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 말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재 북한에 관련된 간첩 활동이 드러났고 이 간첩들이 문재인의 대선 노동특보로 활동했는데 청와대의 반응을 내놔라. 청와대의 이익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걸 무슨 뜻일까? 지금 핵심을 찔렸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평소에 해오던 일인데 왜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74명이 이름을 밝혀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군사훈련도 거의 반쪽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간첩들의 활동 또는 북한의 지형대로 남한이 움직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를 지키는 문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서도 그야말로 쑥쑥 밀려가서 양보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를 타면 북한이 언제라도 남한에 쳐들어 가면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냥 점령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여당의 이런 안이한 태도 또 청와대의 이러한 내로남보식 간첩활동에 대한 무식 이런 걸 보고 더욱더 불안해하고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안보 붕괴,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